아 컴퓨터가 안 돼 아... 느낌 왔다 느낌 왔다! 지금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나쁘지 않게 잡았어요 이것도 그냥 조금만 먹고 빠져야 돼 지나 쳐 잡아라 아 진짜 시드 녹는다 누가 이명은 왜 방대가 맨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야? 이거 그냥 세력들이 나한테 맞들렸어 진짜 반응을 안 해주려고 이 새끼들 내가 좀 반응해주니까는 ㅈㄴ 지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냐 이거 혹시 혼자였나요 기다린다고 날 사랑한단 말이잖아 근데 진짜 신은 공평해 나한테 노래 실력을 안 좋네 근데 딱 한 번만 할게요 딱 한 번만 진짜 짬로망스 한번 보여줘 짬로망스 진짜 고음 ㅈㄴ 편하게 부르는 거 나에게만 준비 된 선물 같아 항상 평범했던 이틀도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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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어허허허이 와 잠깐 죽겠다 오늘 못풀렸다 오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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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기가 잘 부르는 줄 알고 있나? 진짜 혼자 너무 크게 웃었다 키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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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님빰이요! 니가 잠이 들고 자리에! 멈춰줘 지금야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전화가 너 때문에 생길 듯 곧 보자 진짜 두고 보자 아.. 야.. 야.. 이번 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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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무조건 42.. 이거 43개 그냥 갈 거 같아 이거.. 아.. 아.. 씨발.. 아 씨발 알겠어 나갈게요 나갈게요 알겠어 나갈게 나갈게요 나갈게 나갈게 제발.. 제발 진짜 나갈게요 아이 100만원만 살려줘 그럼 나 나갈게요 진짜 알겠어 씨발 오마 아.. 아.. 성산당했습니다.. 야 뭐야? 아 씨발 컴퓨터가 안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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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방송키니까 씨발 새끼들 내거 딱 털고 와네.. 야.. 존나 짜증나 나 진짜.. 세력들아 나 씨발 한마디만 하자 어? 청산 가만 찍고 씨발 내리꼬면 미친새끼들아 그냥 빨리 찍던거야 씨발론들아 돈 추가하니까 씨발원들이 그 간보고 있네 진짜 씨발 찾아와봐 야 충격해서 모든 씨발 세력새끼들아 찾아와봐 너나 나나 씨발 툭툭하면 죽자 씨발론들아 개미들 등골 좀 그만 쳐 먹어라 어?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씨발론들아 이게 그 능이야? 어? 씨발 청산가 보여주니까는 개새끼들이 그냥.. 당당하게 붙자고 나나 씨.. 소시지 안 돼 납놈페Эhat 맥주 참고 어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